자 열한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별표 치시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가볼게요 부동산 자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를 공급하는 게 있고 공급 공급이라는 건 토지를 판다는 얘기죠 건물을 공급하는 게 있죠 건물을 판다는 얘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임대가 있죠 임대 토지를 빌려주는 거 그렇죠 그러면 토지를 공급하는 건 면세를 해요 면세 토지 공급하는 건 면세예요 부동산은 원래 다 면세하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 부가 지세는 면세인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분들이 80년대 이상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 없고 돈 잘 버는데 왜 면세냐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법을 그렇게 만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임대 업자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되죠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소비자를 기준으로 보는 건데 잘못된 법이 됐어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하고 좀 많이 달라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그냥 토지 공급 자체는 면세하되 토지의 임대는 과세하는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 건물의 공급도요 과세예요 건물의 임대도 과세예요 그래서 토지의 공급만 현재는 면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끼냐면 주택 같은 게 끼는 거야 주택 주택 자 그러면 주택의 공급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땅과 건물이 같이 있는 거죠 주택의 공급은 지금 건설회사에서 분양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회사에서 주택의 공급 자 그러면 주택의 공급도 원칙대로 가면 땅 부분 있죠 여러분 주택을 아파트 공급을 받잖아요 그럼 땅과 건물을 같이 산 거야 물론 땅은 되게 조금이지 조금 지분이 이만큼 이렇게 서 있어야 될 거야 자기 땅은 이렇게 이렇게 서 있을 정도야 되게 조금이지만 자기 땅이 있는 거고 건물은 있겠죠 그래서 면세 과세가 원칙이야 그런데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 있다고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집들이 있어요 그 집들은요 면세를 하죠 건물 분도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은 공급에 면세를 해주는 거야 공급에 면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건설회사로부터 사잖아요 분양받잖아요 그러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분 있죠? 초과분은 부가세 다 부담하고 사는 거야 어느 분에 대해서? 건물 분에 대해서 토지분은 원래 계속 면세에요 토지분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임대 쪽을 보면요 둘 다 과세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은요 주택의 임대는 또 면세를 다 해줬어 원래 본질에 받게 주택의 임대 그러면 주택이라는 건 원래 건물만 얘기하는 거야 주택 여기 써줘야 되겠네 이건 면세 주택 임대는 면세야 그러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주택은 사이즈가 상관없어 천평짜리 주택도 상관없어 그냥 주택 면적만 있으면 돼 주택 면적 주택의 뭐? 임대는 면세야 주택 임대는 그럼 주택에 딸린 토지가 있겠죠? 주택 건물이 하늘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택의 부수 토지는 이것도 면세하는 거야 면세 그래서 주택의 부수 토지 임대까지는 면세해준다 주택만이에요 주택만 이 원칙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주택이라고 얘가 주장을 하는 거야 땅을 이만큼 임대했는데 이만큼 임대했는데 땅이 이만큼의 땅이에요 토지가 그런데 주택이 이만해요 보여요? 주택? 그리고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주택의 부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주택이고 넘는 건 일반 토지의 임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배냐면 다섯 배 또는 열 배 이런 식으로 도시 지역 안에 있다라면 다섯 배 도시 지역 바깥으로 넘어가면 열 배까지만 주택의 부수 토지를 인정하고 그 임대만 면세하고 주택의 부수 토지를 넘는 부분은 과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잠깐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거기 가보면 11번 토지는 면세 되는 재화이지만 토지의 임대 용역은 과세죠 토지는 면세지만 토지의 임대 용역은 과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른쪽에 표가 있죠 별표 그래서 토지의 공급은 면세하는 거예요 토지의 임대는요 과세하되 그 부수 토지의 임대는 면세해준다 주택의 부수 토지 자 건물의 공급은 원칙이 과세예요 근데 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해준 거야 국민주택의 공급은 건물의 임대는 과세지만 주택의 임대는 면세해준 거야